안녕하세요. 무슨무용 RC-Life & TT1입니다. X-Max 트랙사스 제품이고요. 우리 학생께서 살짝 공개 전시킬 거예요. 바디를 살펴보면 안해보시면 벽돌 배터리, 유튜브 검색에다가 RC-Life & 벽돌 검색하시면 X-Max랑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. 충전을 만충하시면 30분 이상 주행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잭을 바로 자르고 싶었지만 연장선이 있으면서 나중에 다른 차이도 쓸 수 있으니까요. 잭 안하고 변한 잭을 이렇게 썼습니다. 변한 잭을 넣을 때는 겨우 슬프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이렇게 꾹 꾹 꾹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삐삐도 달고요. 그 다음에 히트싱크까지 되어 있는 신형이에요. 그 다음에 연장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삐삐를 뺄 수도 있고 꽂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자, 전원 켜고요. 자, 도둑이 켜보세요. 아, 도둑이 켰죠? 예. 저. 자. 뭐.